안동 시승격 5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영상실록 안동 50년이 오늘 밤 11시 20분부터 60분 동안 방송됩니다. 다큐에는 안동 출신 손병호 배우가 고향을 찾아 지난 50년 동안 안동의 변화된 모습을 둘러보고 시청자들과 함께 애환을 나눕니다. 특히 60, 70년대 안동의 전통시장 용계 은행나무와 하외별신구 탈놀이 등을 볼 수 있고 안동댐 임하댐 건설과 수몰민들의 마지막 모습을 영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